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자 오늘 갱비스가 새롭게 패러치가 됐다고 해서 오늘 단면이 뭐 봄수하고 지내때랑 저랑 갱비스 한번 해볼거에요 해봅죠? 여러분들이 뭐 저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예 이기이이이 이기이이 이길 수 있겠는데요? 이이이이이 어우 가뿐히 이길 것 같은데요? 가뿐히 이길 것 같은데? 비밀번호 쓰는거 뜨는사람은 디스코드 봐주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요 하지 못하니 아! 이기맨 도와주세요! 이기맨님! 야야 어디서 바람갔어 어디 어디가 쳤어! 야 잠깐만야 뭐야! 이게 뭐야 우리 한명씩 보내자 똥부터 보내자 똥부터 아 그래 똥부터 아 잠깐만 나 말고 같이가자 같이가자 야 요새야 야 너 어디 똥꼬에서 나왔어 똥 야 너 어디 똥꼬에서 나왔어 어디 주신이야 누구 똥이야 에이 잉여맨 똥꼬 아하하하 이 자식이 내 똥꼬에서 나왔어? 잉여맨 똥꼬 잉여맨 똥꼬 잉여맨 똥꼬 아잉여맨씨 다 야 나 나 나 진짜 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암 아아아악 오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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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끝내야되는데 야 나와라 나와라 이 시금치 내꺼야 내가 먹을꺼야 엄마가 뭐 그랬던거야 야 야 이 시금치 먹을 사람 시금치 먹을 사람 아 넌 햄버거잖아 어디서 인스턴트가 야 놔 야 야 놔 이 자식 살려줘요 살려줘요 봄수 기절한거야 이거 지금 봄수가 날 안놔어 아 잠깐만 나 놓으세요 제발 야 야 나와라 나와라 야 나는 너 야 어 아줌마 아줌마 어 잠깐만 아빠 싸움 잘해? 아빠 싸움 잘하냐고 아닙니다 잠깐만 뒤에 아니요 잠시만요 놔봐 야 뒤에 섹시해보이는 녀석이 있어 아니야 저 아닙니다 아아 이러지마세요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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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이겨라 화이팅 아무나 이겨라 화이팅 하지마 둘 중엔 이겨낸 녀석이 날 갖는거야 어 이런 안되겠다 단미오부터 죽이자 안돼 내가 먼저 가겠어 이러면 또 들어오잖아 안되겠다 우리 천하질 무수대용 1대1로 붙자 그래 상품은 뭘로 할래 단미오로 하자 상품은 야 나 간다 상품 필요없다 야 상품 단미오다 이겨배 단미오 가져라 상품이야 잘 가져 와 가졌다 상품이다 와 드디어 얻었어 갖고 싶었던건데 단미오는 은혜빤 이겨면 너를 갖겠다 상품이 버렸습니다 나 가지 않을거야 아 잠시만 기다려봐 아저씨 놔봐 어디서 어 뭐야 저희도 올라갔어 야 똥 잡고 올라가지 야 똥을 안하라 야야야야 안되겠다 똥을 잡아서 이 아래 변기통에 넣자 안되겠다 똥을 잡아라 컨텐츠 도망가 도망가 똥 여깄어 똥 여깄어 날 밟고 올라가 아니 날 밟고 올라갈게 오케이 잡았어 똥 잡았어 똥 잡았어 똥 잡았어 똥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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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병기통에 내려라 컨텐츠 똥黄 Belle Aptoo 좋아 좋아 바로맞아 난 그냥 보통떡이 아니다 때리는ote 야! 나이스 하3 오 diesem~~~ 너 나아웃 wind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러면 저기 저쪽 두려로 죽는거야 나.. 나..냄 믿어봐 가만있어 잘 봐.잘봐 못 올라오지로옹 나도 잡고 들어와야지 어어 어어 아잠깐만 야아 그러니깐 지금 뭐한거냐 야 나 간다 형 저기 재밌는거 한다 어 우리도 재밌는거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말라고 이러지말라고 야 똥은 내려오 똥이 넘어왔어 똥이 넘어왔어 똥 내려왔어 똥이 왜 여기 있냐 똥이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똥이 넘어왔어 야야야야야 뭐야 햄버거세 햄버거세 잠깐만 아이 잠깐만 서로높자 야 이상해 가만있어 버티는게 우선이야 이거 어떻게 앉지 어떻게 눕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눕냐고 이거 어떻게 눕냐고 이거 어떻게 눕냐고 저 아파요 저 아픈데요 봄스 끼웠어 봄스 끼웠어 봄스야 봄스야 팔이 찢어지겠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시비로 야야야야 늑대야 내가 넘어갈게 걱정하지마 어까림이 어떻게해 어까림이 어떻게해 어까림이 어떻게해 죽어 죽어 들어서 던져버리기 아저씨 놔 놔 놔 위너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싸우면 안 돼 이 게임은 싸우면 안 돼 똥 비켜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엉덩이 엉덩이 비벼 야 서로의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지 말자 엉덩이 비벼 하나 지났다 하나 지났다 잡지마 잡지마 빨리 누워 내 엉덩이 놔 엉덩이를 뜨지마 내 엉덩이 놔 뭐야 뭐야 저 똥봐봐 내 엉덩이 놔 내 엉덩이 놔 야 야 설사상태야 설사상태래 야 똥 저거 생중력 봐 야 무서운 녀석 올라왔어 야 손들어줘 손들어줘 아 그냥 똥이 아니다 그냥 똥이야 무서운 녀석 그냥은 안 떨어진다 야 담배처럼 시간 지나면 떨어져 어 뭐야 나 떨어지지 않아 하나 둘 셋 뒤에 눈이 다졌구나 야 으어어어어 다 밀려 녀석 또래 떨어지라고 탄누 빨리 죽어 길어어 뭐야 뭐야 이겼잖아 어디서 이긴거야 매달렸었던건가 똥 무섭다 똥 무섭다 똥 무섭다 야 이거 뭐야 쟤 똥냄어 뭐야 올라가십쇼 똥 무섭다 똥 무섭다 잡으세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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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잡았다 똥 잡았다 똥 도망간다 나 아니야, 나 아니야 나 똥 아니야 똥 도망간다, 똥 무섭다 똥 무섭다 1대1이라면 안 끝난다 햄버거 드십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잠깐 손님 계산 안 하셨는데요 계산 했잖아 계산 안 했잖아 가만히 있어 햄버거 주제 계산 해 너는 뭐인데 아래에 있는 주록색은 팝핀 팝핀 햄버거에 상추가 떨어졌네 야 햄버거에 상추 떨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상추 빨리 다시 들어가 상추 떨어졌으니깐 상추 떨어졌으니깐 넣어줘 똥은 뭔데 여기서 휴지치 하고싶어 같이 가 그냥 상추 넣어 여기다가 똥 무섭다 똥 무섭다 주인님 같이 가요 똥 무섭다 똥 무섭다 똥 무섭다 똥 무섭다 똥 아프다 같은 팀길에 싸우고있잖아 없애줘야겠다 올라하지마 됐다 나 살았다 상추 던지고 버리고 안 돼 상추 일어났어 상추 왜 일어났어 거비 주인님을 시해 햄버거 살았다 똥 무섭다 똥 저리가라 똥이 이긴건가 끈질기다 똥 녀석 끈질기다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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